아저씨, 또 상낙하러 왔어? 눈 깔아! 깔아봐. 잠깐만, 잠깐만. 내가 갈게. 홍진주, 빨리 나와라 오바. 집 앞이다 오바. 뭐? 약국? 약국 갈 거면 같이 가지. 그 발로 혼자 간 거야? 팟 사러 왔어. 조금만 기다려, 다 왔어. 아이고. 진짜, 말로 와. 젊은 사람. 저걸? 왜 그래? 뜨호 씨. 아무래도 대부가 불량 배달한테 잡힌 것 같아. 뭐? 저기, 그 약국 앞에 있는 거 골목 있잖아. 거기 어디? 빨리 와, 빨리. 내가 갈 테니까, 너 꼼짝 말고 있어. 아, 진짜. 눈 깔아. 안 깔아? 아유, 진짜. 아니, 하지 말라. 빨리 깔아. 야! 너들 뭐야? 우리? 깜! 비례드 시대. 어쩔래? 이 오빠 구출해 주실라고? 이런 개꿈치는 소리 하고 있는데. 너네 안 보여, 어른들? 어? 이것들 말로 해서 안 되겠네. 어? 어른들 공경할 줄 알아야지 뭐 하는 거야? 그냥 꺼지시는 게 좋으실 텐데. 내가 연기냐, 꺼지게? 너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지? 어? 너, 너 뭐야? 죽을래? 그래, 죽자. 한 눈만 나와라. 죽여줄 테니까. 와봐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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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 가자, 가자. 아니, 빨리, 빨리, 빨리. 진짜. 어머나. 괜찮아요? 아니, 어떡해, 여길. 지나가다 봤어요. 괜찮으세요? 네, 고맙습니다. 근데 싸움을 잘하시나 봐요. 싸움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. 네? 네? 그냥 폰만. 지금. 아,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. 아, 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. 아, 그래요, 저요. 가요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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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저 전에. 진주야! 본진주! 진주야! 본진주! 아 경찰서죠? 아 이거 순찰을 도는 겁니까? 뭐하는 겁니까? 아직까지 불량배들이 돌아다니고 말이야. 네. 요번에 내가 인상착이 아주 확실하게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. 네. 어떻게 생겼냐면요. 네. 어? 아 나 집인데. 아 그래 미안해.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. 어. 아 여기 서류요. 고마웠어요. 아까 전에. 뭐하는 거예요? 112에 저장해놨으니까. 앞으로는 거기로 전화하세요. 겁도 없이 나서지 말고. 꼬리 얘기는 뭡니까? 싫어하고 했더니 사고나 치고. 그만해요. 창피하게. 창피한 줄은 압니까? 들어가세요. 네. 그럼. 이게 언제까지 비밀이냐고. 야 이제 이 얘기도 되는 거 아니야? 이 반지. 반지 오지 않았는데? 그럼 어디였지? 소신아 찾았다. 정말이에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